반갑습니다. 여러분, 러브TV입니다. 오늘은 본계정과 부계정 쪽에 인기 암속성 가차를 돌려봤는데요. 결과는 우울하네요. 그래도 이 암속성 가수의 위치에 맞춰서 잘하는 것 같아요. 어차피 스타드가 맞듯합니다. 이제 이 암속성 가수의 위치에 맞춰서 연결을 해야죠. 그리고 이번엔 암속성 가수의 위치에 맞춰서 연결을 해야겠죠. 또 연결을 해야 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이 영상은 도시의 파트에서 공연이 좀 더 큰 거 같아요. 이 영상은 도시의 원형에 대한 도시의 제한이 있습니다. 이번 영상은 도시의 이 영상은 도시의 면이 있습니다. 도시의 면이 있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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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